오랜만이에요, 권민우 변호사. 네.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? 제가 만약 우영우 변호사라면 저는 지금 한바다를 그만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왜? 잘해주던 멘토는 병으로 회사에 업고 새로 일하게 된 선배 변호사는 우변을 싫어합니다. 사내 연애를 하던 친구과도 최근 헤어졌고요. 사내 연애? 우영우 변호사가 연애를 했어요? 네. 어머, 그렇구나. 아무튼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만들려면 지금이 적게일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. 결국 직접 해내지 못한 거네? 네? 권민우 변호사. 우변이 한바다를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. 스스로 그만두든 아니면 짤리든 그게 우리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? 맞습니다. 제가 결국 해내지 못한 것도 맞고요. 포기하는 거예요? 네,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. 왜? 앞으로는... 좀 바보같이 살아볼까 해서요. 왜?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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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